오픈에이아이사 오픈챗포오원일 겁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에이아이 모델이 나온 겁니다. 오픈에이아이 2주안에 스토리베리 출시 예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픈에이아이 스토리베리챗GPT 통합계획 알트만 새 모델 스토리베리 GPT-5 출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제 2주가 아니고 이틀 만에 제품이 출시가 됐네요. 오픈에이아이사가 2주안에 스토리베리 출원전용 에이아이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특징은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니까 10초에서 20초 정도 출원 과정을 돌린 다음에 답을 하는 거니까 이런 모델이 이제 오늘 에이아이 타임스를 보니까 톱뉴스에 오픈에이사가 스토리베리를 정식 출시했고 챗GPT의 새 모델 오픈에이아이 5i를 탑재해서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이 모델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은 진짜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조 정도 기다려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출원전용 에이아이 모델인 겁니다. 오픈에이아이사가 출원에 특화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오픈에이아이 5원을 출시했다. 오픈에이아이 5원. 이 5원은 반응하기 이전에 생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복잡한 작업을 출원하는 과학 수학 코딩 분야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룬 그런 에이아이 모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있게 사람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출시된 출원전용 에이아이 모델 오픈에이아이에서의 5원 모델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까다로운 벤치마크 과제에서 박사 가정 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상당한 수준이 된 거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시험에서는 83% 정도의 성적을 받아서 이전 모델인 GPT-4O의 13%를 크게 넘어섰다. 코딩 능력에서도 빨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신 오픈에이아이 사이의 5원은 과학이라든지 코딩 수학 등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론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기능을 발휘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조사한 기존의 GPT-4O 모델하고 이번에 출시한 추론전용 5원 모델하고 이렇게 수학에서는 94.8% 정도가 성적을 냈네요.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또 뭐 phd 레벨의 과학질문 이 분홍색이 훨씬 더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보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의 이름들 탄생을 충분히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코딩 능력이 뛰어나고 수학 과학에서 이제 발굴을 능력을 아마 이 오픈에이아이는 기존 대형 언어모델인 훈련 제약과는 상당히 다르며 이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델 자체의 성적이 많이 다른가 안 돼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 같은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에서 또 이 모델이 언제 출시되나 그렇게 이렇게 궁금하게 봤는데 굉장히 큰 진보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모델입니다. 오픈에이아이에서의 오원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추론 과정 질문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10초에서 20초간 생각한 이후에 답변합니다. 이것은 더욱 깊이 있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지적인 능력 가운데 중요한 특성이 추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한 모델이 이번에 출시한 겁니다. 스토베리의 수학 능력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시험 결과 스토베리는 imo 예선의 83% 문제를 해결했고 이것은 기존에 나왔던 오픈에이아이 사이의 가장 최신 모델인 gpt4o 모델의 13% 증당률보다 훨씬 더 앞선 거죠. 복잡한 수학 문제를 다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것이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특성이 추론 능력인데 추론 능력을 상당히 여러분들 발전시킨 그런 ai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꿈꾸는 대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